야,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정남갑! 개폐를 해 주세요, 개폐! 개폐해 주세요! 개폐를 안 합니까? 뭐해, 너? 나 말고! 후보를 쫓아냔는데 어디가 있어요, 이런 씨! 어? 후보를 쫓아냔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조용히 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후보를 쫓아냔는데 어디가 있냐고, 지금! 저쪽으로, 저쪽으로. 경관적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개폐하라, 개폐하라! 경명하는 개폐하라, 경명하는 개폐하라,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광주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세요. 광주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세요.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강림했어.